ㄷㄷ 그러니까 아빠 이제 모든 걸 밝히고 끝낼 때에요 그럴 순 없어 죽이진 않았어도 메모를 받았어요 다 들었어요 박 회장한테 이지윤씨가 가진 상품이야 진짜로 무서워 형범이가 내 이름으로 받아서 외탈 상태를 준비자 나 어디인지 알았다 이분을 보자가 자살 아니라는 것도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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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살로 종결났다고 합니다 나도 김조성한테 연락받았을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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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를 아쉽다 아쉽다 이놈이라 네다 아 아 아 아 뭐 뭐 하 맞쌌